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얀색 슈퍼! 안녕하세요. 슈퍼입니다. 까치 까치 설날은 거절 깨고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다가왔습니다. 2016년도 2월 설날이 찾아왔는데요. 이번 명절에도 가족분들과 아주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떡국 꼭 드시길 바랍니다. 김가루도 팍팍 뿌려드세요. 바라시는 일들 다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저희 슈퍼도 항상 노력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16년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